자 여기서 잘 빼냈어요 아 지금은 실수죠 자 평택이 실수를 유도해내면서 자 여기서 아 그러나 가져오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도 자 그리고 지금은 3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지금도 넘어져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은 안재훈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근육이 올라온 것을 보이죠 아 안재훈 선수가 쥐가 완전히 올라왔다는